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가 아주 좋다라고까지 볼 수 없겠지만 괜찮은 사이 같아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제가 드는 생각을 한 번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 시문에 난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기사 모음입니다. 맨 위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명 세계 최고 초격자 만들 것.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대통령도 검사로서는 상당히 최고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많아지고 그리고 탄핵스리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법한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좀 사람이 무딘 같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뒷배경이 있는 모양이다. 저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뭐 야단 법석을 치고 여러분들 그냥 삭발시킬 걸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거. 그리고 취임 이후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함을 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든든하고 뭔가 뒷배경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를 대통령이 지금 보이시는 거죠. 페르키나 님이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야기는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제 추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영 신당 창당 공식화 욕심은 원내 일당이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역시 신문들은 상당히 지금도 제가 견고하구나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낙영 후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만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결국은 신문계가 상당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런 기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진짜 검사들 중에서도 아주 신문계 여러분들 검사들 이성윤 신성식 재판과 감찰 탓에 사표 수리도 안 됐는데도 다음 총선 행보를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 양반들은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도 믿는 구석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문계 검사나 신문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이낙영 그런 전당대표도 다 믿는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모자 아우승 을 치더라도 이런 방구 없이 해외 외교와 관련된 그런 순방을 계속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 저분도 뭐가 믿는 게 있는 모양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런 그 야단 법석이 나도 절대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 뭔가 이렇게 믿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복귀를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선인 신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던 첫 번째 기사입니다. 19일 만에 지각해동을 최장시간 기록으로 만회한 문과윤.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 9일 기사입니다. 이게 2022년도 3월 28일 기사입니다. 3월 9일 날 여러분들 대선이 치러지고 3월 10일 날 당선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선인 척하고 문재인 척하고 최장시간 기록으로 만회한 문과윤. 제가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두 분 사이가 괜찮은 사이 같다는 얘기 보는 거죠. 역대 여름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사이의 회동 가운데 최장시간 대화를 한 사례로 기록됐다. 2시간 51분 정도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진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협조를 언급하며 전항된 태도를 보였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회동을 맞추고 나올 때 차명진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의 장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장시간 여러분들 논의하고 화기애애하게 나올 때 차명진 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아주 장문에 글을 남겼는데 저는 그 글을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물 건너갔네. 내용이 그겁니다. 두 사람이 다 짝짝꿍 하겠네. 차명진 전 의원이 상당히 촉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양반 이름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니까 아마 지금도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게 되면 윤 전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초 해동 이후에 청와대 문을 났을 때 최장여름 미팅을 가지고 청와대 문을 났을 때 차명진 전 의원이 남긴 논평이 지금도 아마 차점은 있을 겁니다. 어? 뭐 다 물 건너갔네. 두 사람이 진짜 화기애애했네. 그거를 이제 정치판에 발을 디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예사롭게 안 본 겁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친문계의 핵심 인사들도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외견상 민주당은 현재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세력들이 친문계 사람들이 견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총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누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누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원래 민주당하고 떨어져 나간 여러분들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힘당 사이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가 워낙 이렇게 역동적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 자료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조작값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몇 장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겼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국이 대부분 15% 이상입니다. 대구 붉은색이 5%고 경상북도가 5%인 겁니다. 이게 15%가 됐으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2926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봤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대구 광역시가 5%가 입력될 수 없는 수치인데 15%를 입력했으면 경상북도가 5%가 될 수 없는데 15%를 입력했으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이 1926표 차이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5% 대신 5% 5%가 여러분들 조작값이 입력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적게 여러분들 빼앗아 이동시켰기 때문에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선거는 여전히 이재명 측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친문 쪽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확실히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에 떨어져 나가 신생당을 만들 그런 모습이니까 친문계는 여전히 이재명 측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여러분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거나 친문계를 여러분 대표하느라시피 하는 이낙연 이낙연 씨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해외로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복귀를 해보게 되면 차명진 전 의원이 첫 번째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하기 애했네요 끝났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이 한 번 더 떠오르고 동시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이 조작값을 보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친문계가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제가 뭔가 하니까 야 정치파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 노다지로 여러분들 표가 윤 후보한테 쏟아진 데인데 저기서 5%를 왜 여러분들 5%만 왜 뽑아 왜 훔쳤냐야 왜 15%를 안 훔쳤냐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미스터리고 다음에 세월이 가면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선거는 우리가 지금 표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그냥 더불어 당권을 장악한 신명계의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전부를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리림 리진섭님이 양 씨 윤 씨 문 씨 선거가 관리위원회 다 연결고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몇 가지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과거의 그런 인수위 시절의 만남을 복귀하고 또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조작값을 참조하게 되면 우리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또 다른 그런 광대처럼 모든 것은 다 신명계가 다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다 겉은 보이지만 내밀한 부분은 선거에 관한 것은 여전히 신명계가 영향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